아로바타는 어디가 되는거죠? 아로바타는 어디가 되는거죠? 아로바타는 어디가 되는거죠? 아로바타는 어디가 되게 많이 콜 한장들었거든요 저희도 지금 망고가 지금 근데 지금 약간 진정된거 같으세요? 아까보다는 라벤드 효과가 좀 있는거 같아요 예 많이 부족한거 같아요 효과가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아까보다는 걸 볼게요 발을 풀렸으니까요 그렇게 그럼 저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강아지들 맞췄습니다 그렇게 단속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저 어떤 수업 말로 해서 어 그 지금 해주시는 선생님 그 제 아 아 아 동의 아 아 아 그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로 뒤로 가득 시켰습니다. 어? 그 안에 찬 것 같은데? 하하하하